우리 와이프가 동네에 다닐 때 짐차로 쓴다고 유모차를 자주 끌고 나갔는데 너무 작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유모차가 전혀 안 들어가네요 이 유모차도 진짜 작은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비행이 되려나? 집까지는 허가 필요한... 두행 중에 열렸어 빨간불 미쳤다 미쳤다 갑자기 열렸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창피해 죽겠다 근데 너무 창피하다 공기저항 받아서 올라갈 것만 생각해서 천천히 달려도 될 줄 알았는데 그래 그냥 슉 올라가버리네 아 또 올라갔어 어떡해 이거 갓줄로 묶어야겠다 손으로 붙어야돼 이모차도 안 들어가 휴대용도 지금 들어가는데 아니야 휴대용은 진짜 컴퓨터에서 못돼 이것도 이모차 작은 편아닌가? 저 주문해서 휴대용은 완전 좋아 집까지 500미터도 안 남았는데 충분히 들어가는데 이렇게 가도 되나? 천천히 천천히 나 초록색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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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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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보이게 뭐야? 건네에서 이렇게 2x2 열고 다니고 어떻게 생각하려나 이거? 2차선으로 가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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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차로 가야 돼 이제 200미터 200미터 왜 유모차 끌고 아웃 로 standby 아저씨가 놀라서 지금 발이 Rapid 올라간 다음 주행이 되긴 되는구나 아저씨 신기한 광경모라 아저씨 표정 찍고싶었는데 초상꺼 때문에 못찍었어 다 왔어 다 왔어 기상도 꺼야지 기상도 한번도 해보지 않은 행위라 안되면 깔끔하게 포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행이 되긴 되네 되는 것도 신기하네 동네 아 너무 저도 안 좋아하고 빨리 차리게 해야지 잠시만 기다리게 동네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